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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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눈 앞에 눈부신 햇살이 좋아 이거 하는 거 잘 발음도 그렇고 소리 자체도 그러면 됐습니다 그럼 바로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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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님 안녕하세요 저희 동아님 12주년 데뷔 축하드리고 오늘 저희 언니들과 같이 동아님 공연 보러 왔습니다 동아님 샤방샤방 예쁜 미소 잃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게 화이팅! 정보가 아자아자 화이팅! 후! 후! 사랑해 내게 했던 말 그대로 가지고 사라져줘 내 곁에 너의 애착 모두들 다 지쳐 더 압삭한 것처럼 오! 나를 감싸주던 너의 손길도 아침에서처럼 눈부신한 미소도 아직 남아있는 너 네 안녕하세요 TV10 시청자 여러분 노래하는 정동아입니다 데뷔한지 벌써 12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시간이 정말 빠른데 이렇게 12주년 기념해서 팬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도시락도 막 챙겨주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사랑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뭐라고 해야 되는거죠? 오늘 수원콘서트 열심히 최선을 다할거고요 항상 많은 사랑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공연도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도시락 맛있게 먹고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열창을 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신 내가 오늘의 사랑을 보내주신 당신의 사랑을 보내주신 I'm with you 그 웃장부를 할 바도 이제든 무너져 가라 넌 지친 눈빛이 다 아무런을 못도 벗어진 하늘에 흘려져 가면 다 날 기억 속에 차가워지겠다네 눈물이 흘렀다 벗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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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 날 겪다 주지만 그대 넌 그곳에 있지만 나는 오늘 혼자 했어 그대 넌 그곳에 내게 기억은 너의 기억은 소정아 나는 안사고 있던 아픈 기억이 모두가 내게 사랑은 내게 사랑은 너무 아파 내게 기억은 너의 기억은 소정아 나는 안사고 있던 아픈 기억이 모두 바라져án tav 쟘 역사의 선물이다 와 아 ra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오랜만에 디아티스트 소리 콘서트를 재개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데뷔한 지 벌써 29년.. 29년인데 29년이잖아. 29년이 되면 안되죠. 데뷔한 지 12주년이 되니까요. 이제 날짜랑 연도가 헷갈리네요. 29주년이 깜짝 놀랐어요. 무대 위에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의 분위기에 여러분들의 눈빛에 제가 취하는 것 같다고 오늘 만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난 생각이나 너에게 기대었던 게 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고 있었고 그 땐 난 멀었지만 너무너무 힘겨워하던 그 모습이 자꾸 생각한 너 힘들어 힘들어서 떠나니 시간이 흘러가는데 땅에 흘러가는데 땅에 흘러가고 꿈속의 영혼이 나 나 우리 우리 너무너무 하지 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대신 바람이다 대신 바람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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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사실 불어있는 곡이 적도를 통해서도 많이 인사를 드리고 했지만 제가 음악으로서 제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얼마나 다가갔는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더 다가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근데 이렇게 공연을 하고 정말 그냥 그냥 왠지 가야될 것 같아서 오시는게 아니라 오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면요 정말 정말 미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나를 하고 있지만 너도 인겨워했지 저의 최생의 귀비를 나온 노래입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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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 와주신 많은 분들께서 저는 너무 행복한 그런 미소, 눈빛 많이 보여주셔서 그게 저에게는 너무 큰 그런 행복으로 다가왔고요. 후회 없이 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죠. 중간중간 콘서트 중간마다 저에게 잘생겼다는 최면을 걸어주신 계속해서 세뇌당했어요. 아 잘생겼구나 라고 세뇌를 당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이건 빼주세요. 8월 26일 인천공연도 조금 더 진화하는 공연이 될 거고요. 매일 행복한 삶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